강원도 내 송전설로의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강원도의 송전설로 지중화율은 1.1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. 전국 송전설로의 평균 지중화율은 12.4%로 5년 전에 비해 1.3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어 의원은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설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는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